모장비트는 루타라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비행기를 3번 탔어요. 8시간 정도 기포장기를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. 길이 엄청 엄청 험해요. 힘들지는 않으세요? 저는 솔직히 약간 채질이어서 기포장 채질. 너무 예쁜데 흔들려서. 삑! 있는 장바구니를 타러 왔어요. 이 장바구니를 타러 왔어요. 다운을 타러 왔어요. 이렇게 찍은 후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. 다운을 타러 왔어요. 채질이어서 기포장 채질. 야채는 매일 저녁에 오지 않고 일요일 저녁에 오지 않습니다.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